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복지TV 뉴스 24입니다.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5%인 장애인의 연간 진료비가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장애인의 건강보험 현황을 박성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. 장애인구의 연간 진료비는 약 16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.4%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달 21일 국립재활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2020-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조사 결과 2020년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57.9%로 비장애인 대비 9.9%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장애인 유질환자 비율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. 2020년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판정 결과에 따르면 정상이 19.7%, 질환은심 32.6%, 유질환자 47.8%로 집계됐습니다. 장애인의 경우 정상 판정 비율은 비장애인 대비 23.6%포인트 낮고 유질환자 비율은 24.3%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.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657만 4천원으로 비장애인, 비장애 노인과 비교해 각각 4.1배, 1.6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지난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.1%를 차지하나 총 진료비는 약 16조 6,735억 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.4%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번 조사에 대해 국립재하로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북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. 북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.